자 지금부터 됐나요? 우리 관악 연예예술단 첫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름이 있는 것처럼 남순입니다 가수 남순 순정의 남자 남근중을 부르는 가수 남순입니다 저는 이따가 여러분 또 다시 찾아뵙고 첫 무대를 열어줄 우리 두 분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이제 공물이에요 공물 우리 조민희 전 우리 회장님과 또 우리 김고문 부회장님의 여지껏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이제 정식으로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경훈과 김 조민희의 첫 무대 섹스폰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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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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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